어... 잭스가... 하하하하 느큐가 어 아무튼 아 살인타이브 다인타이브 어 민현 없이 가나요 민현 없이 이줄리얼 이줄리얼 자 덱스 전령까지 왔어 전령까지 전령까지 살리상 우인타이브 아 이게 타이브가 넘어졌어 그래 아니 원래 덱스 다이브하기가 쉽지가 않긴해 어어 아 과연 오 쏘라카부터 자 그리고 혼자 다 잡나요 그래서? 와 이야 4인타이브를 받아치는 자 네 자 자 나 자 자 하하하 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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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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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탈로너를 못 잡았었구나. 와, 괜히 어 무서워라 내가 이겼어 강타성 자 이거는 우르프 우르프 왜이렇게 빨라 자 켄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